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. 그리고 여론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가장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던 것은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의전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을 텐데 영민관이라든지 식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대통령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게?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멋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옛날에 과천의 행정부 수반 가운데서도 장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 그런 집무실을 갔더만은 좀 너무 실망했습니다.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초라하더구면요. 그래도 뭐 멋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? 그게 다 여유하고 관계된 거지만 미국 같은 데는 대학이나 이런 데 입학처 같은 데만 방문하더라도 의자, 책상 이런 것이 좀 좋지 않습니까? 폼이 나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총리나 총리실을 가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워가지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전을 하게 되면 오늘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제대로 지을지 가장 걱정했던 일입니다. 그것이 이번에 밝혀졌네요. 대통령실이 새 영민간을 800억 원대 예산을 들여서 구청와대 영민간 격의 신축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 아니면 다른 경우는 그런 행사를 또 청와대에 사용해도 될 건데 새로 짓지 않고 그 부분만 영민간 시설만 대통령이 임시로 사용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꼭 굳이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건물을 제대로 짓는 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? 즉석에서 뭐 이렇게 지으면 되지만 또 날림이 될 거니까 800억을 들여가 짓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제대로 지을지 가장 걱정했던 일 의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매번 호텔을 사용할 수 없고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빈 접견 이게 중요하거든요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사업에 878억 6,300만의 사업비를 이게 꼭 필요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청와대에서 그 지역만 그 지역만 떼내가지고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예산도 필요 안 할 거 아닙니까? 청와대는 뭐 잘 지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 운치도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외빈 접견장 마련을 통한 국격 재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등의 기대효과 등을 제시했다 사업수혜자를 국민이라고 했다 그건 뭐 청와대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시설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나면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더라도 청와대 영민관 시설은 앞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생각들이 안 통하는지 그리고 뭐 그게 펜스 같은 걸 딱 설치해가지고 그러면 보완도 될 수 있고 항상 필요할 때는 대통령이 그쪽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시민들이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말에 묶여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야 국민들의 양해를 또 구하면 되는 거죠 가장 걱정했던 일이 지금 발생했다 참 어른이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난장판을 뿌리더라도 이게 다큼한 충고라든지 질책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준석이 올해 37인과 38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 나온 오비들도 있는데 그런 참 일갈하는 그런 질책이나 이런 것이 참 없었지 않습니까 모처럼 따끔한 질책이 나왔네요 Olympiac проект 팬들 오비들 basis throne 크림 으 으 감사합니다.